안녕하세요. 제너러티브 아트 NFT 튜토리얼에 대해 설명할 강희진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해시립스 아트 엔진을 이용해 제너러티브 아트 NFT를 제작하고 오픈시에 민팅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기에 앞서 피그마 회원가입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해시립스 아트 엔진, 그리고 노드.js 설치가 필요합니다. 제너러티브 아트 NFT 관련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러티브 아트란 예술가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떤 예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기계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무작위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아트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래밍에 따라 진행되며,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예술가가 예상할 수 없고, 미리 입력된 조건과 시스템에 따라 결정됩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입니다. NFT를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는 소유권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자 고유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의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아트 NFT의 제작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이미지 파트를 제작한 후, 파트별 이미지를 조합하고 생성합니다. 다음은 NFT를 민팅합니다. 두 번째 과정인 파트별 이미지 조합 및 생성 과정에 사용되는 해시립스 아트 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립스 아트 엔진은 제공된 레이어를 기반으로 아트웍의 여러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해시립스 아트 엔진의 목적은 NFT 생성에서 더 많은 유연성과 맞춤 설정을 제공해 NFT 커뮤니티와 디지털 아트 세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NFT 민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팅은 주조한다는 뜻의 민팅에서 유리한 단어로 디지털 콘텐츠를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민팅은 NFT 발행사가 최초로 시장의 작품을 내놓는 것과 투수자가 이를 구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희는 NFT를 OpenSea라는 플랫폼에 민팅하려 합니다. OpenSea는 NFT 토큰을 발행해 작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유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자신들의 거래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OpenSea는 NFT를 구매, 판매, 생성 및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트소스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피그마를 이용해서 아트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파일을 눌러서 새 파일을 생성합니다. 먼저 메뉴 바에 있는 프레임 아이콘을 눌러서 화면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되는데 저희는 각 파트를 따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각 파트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겹겹이 쌓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X와 Y를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폭과 넓이는 2048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흰색 프레임이 생성되는데요. 여기 필은 아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이렇게 투명 프레임이 되었는데요. 저는 눈과 입, 무늬, 얼굴 배경 5가지 파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Ctrl-D를 눌러서 5개의 프레임을 복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프레임의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프레임의 이름을 달아두었는데 이 목록의 순서는 레이어의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위쪽으로 오는 레이어는 위쪽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프레임의 위치가 다르게 설정되었는데 모든 레이어를 같은 위치에 겹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X와 Y를 0으로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겹겹이 쌓은 후에는 각 파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먼저 백그라운드의 사각형을 선택해서 배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배경의 크기가 2048이었기 때문에 폭과 넓이를 2048로 지정하고 X와 Y를 0으로 설정해 줍니다. 색깔은 연두색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레이어에 지금 아이스 프레임에 가 있는데 이 사각형을 백그라운드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한 후에는 각 파트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파트별로 따로 묶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프레임을 반드시 함께 선택해서 프레임의 크기가 함께 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른쪽 익스포트 창을 선택해서 프리뷰를 확인하고 얼굴만 따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패턴과 마우스 아이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익스포트 해줍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면 각각의 파트들이 같은 크기의 이미지로 따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실립스 아트 엔진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을 열어서 상단 좌측의 파일 오픈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실립스 아트 엔진을 설치한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상단의 터미널, 뉴 터미널을 선택하면 하단의 터미널 창이 열립니다. 만약 우측에 파워셀이라고 열려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옆에 아래의 화살표를 선택해서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꿔줍니다. 터미널 창에서 npm install 명령어를 입력해서 설치를 완료합니다. 터미널 창에 npm run build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npm run build 명령어를 입력한 후에 파일을 확인해 보면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실립스 아트 엔진 설치 폴더에서 build 폴더에 들어가면 이미지스 폴더 안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피그마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방식으로 제너러티브 아트 nf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까 전에 만들었던 눈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폴더들을 모두 삭제해 줍니다. 이후 각 파트에 대한 이름으로 각각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저는 만들어둔 폴더의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들어가보면 각 폴더마다 해당하는 이미지를 모아서 생성해 두었습니다. 레이얼스에 이렇게 각각의 파트에 대한 폴더를 만든 후에는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가서 소스 코드를 열어줍니다. config.js 파일입니다. 여기서 아까 레이어스 경로에 만들어 주었던 폴더의 이름을 반영해 줍니다. 레이어의 순서는 가장 위에 있는 코드가 가장 아래에 있는 레이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가장 윗줄에 적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스 경로에 있는 레이어 폴더의 이름을 모두 적어 주었습니다. 변경 사항을 모두 수정한 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코드를 저장해 주고 npm run update info를 터미널 창에 입력합니다. 이후 npm run build 명령어로 다시 실행시켜 줍니다. 다음 해시립스 아트 엔진 폴더에서 빌드 폴더에 들어가면 이미지 폴더 안에 새롭게 이미지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m run preview를 입력하면 preview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view는 빌드 폴더에서 preview.png로 생성한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하면 5개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grow edition size2에 입력된 숫자를 변경하면 생성하는 이미지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량의 이미지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30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준 후 다시 npm run update info를 입력합니다. npm run build를 입력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면 30개의 이미지가 각각 다르게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민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롬에서 OpenC를 실행하고 로그인을 클릭해 줍니다. 저희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를 크롬에 설치합니다. 크롬에 추가하기를 눌러서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잠시 설치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이 없는 경우 새 지갑을 생성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보안 지갑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메타마스크 지갑을 생성했습니다. 다시 OpenC로 돌아가서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서명을 하면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생성 메뉴로 들어가서 컬렉션 드롭을 선택합니다. 로그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블록체인으로는 더 저렴한 폴리곤을 사용하겠습니다. 계약을 배포해 컬렉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너러티브 아트 NFT는 예술가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떤 예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기계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세 가지의 제작 과정을 거치며 이미지 파트를 제작하고 파트별 이미지를 조합 및 생성한 후 NFT를 민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시립스 아트 엔진은 제공된 레이어를 기반으로 아트웍의 여러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해시립스 아트 엔진은 파트별로 생성한 이미지를 조합해서 고유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에 사용합니다. 해시립스 아트 엔진에서 npm run 업데이트 인포를 통해 컨피그 수정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npm run build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npm run preview를 입력해 preview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픈씨는 유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자신들의 거래소에 저장하지 않으며 nft를 구매하고 판매하고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갑에서 nft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